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이곳은 안드로이드 제조 공장이고요 이 게임의 주인공 사이보그를 만들고 있는 중이네요 다른 로봇들과 이 사이보그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기질과 무기질 두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매우 진보된 기술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이보그의 몸에는 마이크로칩이나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일렉트로코프 그 빌딩 안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로봇들 여기서는 드로이드라고 부릅니다 그 드로이드에게 건물이 점령을 당한 거죠 점령당한 건물로 비행기를 타고 우리의 주인공이 이동중입니다 이 게임이 CD롬 버전하고 플로피디스크 버전이 있거든요 CD롬 버전은 이렇게 동영상이 있는데 플로피디스크는 그냥 움직이지도 않는 사진 몇 장으로 이 오프닝을 다 대처를 합니다 이 게임 발매했을 때 당시에는 CD롬이 이제 막 보급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도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CD롬을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건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게임의 배경이 2043년이거든요 올해가 2023년 네 20년 후에 이런 미래가 올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2020 원더키디라는 애니를 보고 그때는 이렇게 될까라고 어린 나이에 상상을 많이 했는데 네 어림없죠 지금 여기는 건물의 컨트롤 센터 그쯤 되는 지역이고요 게임의 옵션을 한번 볼까요? 이 게임 정말 어렵거든요 이지 난이도도 만만치 않고요 게임은 30초면 충분합니다 대전 격투 게임답게 키보드 하나로 2인용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오늘 스토리 모드로 플레이합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 텔레포트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정말 좋은 시대네요 텔레포트라니 도착 장소는 로더가 배해 중인 창고입니다 첫 상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상대 로봇의 이름은 로더입니다 여기는 창고잖아요 저 로봇의 모양을 보면 지게차가 생각이 나죠 첫 판 상대라서 그런지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하든지 간에 그렇게 어렵게 이기진 않습니다 가볍게 손풀기 정도로 상대를 하면 되고요 우리 주인공 사이보그잖아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맨손 격투인데 장풍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어깨치기라던가 패딩 박치기일까요? 이 게임에서는 이 박치기의 위력이 정말 좋거든요 박치기 빼면은 쓸만한 기술이 없어요 그 기술조차도 원하는 타이밍에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플로피 디스크 버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 없어요 그냥 그림 한 장 딱 나오면서 브리핑 띠디딕 띠디디딕 그런 글씨만 지나갈 뿐이에요 저는 플로피 버전으로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영상을 제가 볼 수는 없었지만요 이 게임 발매하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이 게임은 그래픽 빼면은 볼 게 없어요 칭찬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래픽만 시대를 앞서간 게임일 뿐이에요 94년 7월에 이 게임이 발매가 됐습니다 제가 게임샵에서 본 기억은 94년 12월 정도 그때부터 한 세 달 네 달 엄청나게 게임 잡지에서 광고한 게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에 오락실에서는 이미 대전 격투 게임이 붐을 이루고 있었는데 물론 컴퓨터에서도 대전 격투 게임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조작감이나 그래픽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런 컴퓨터 대전 격투 게임 시장에 이 게임은 엄청난 그래픽으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관심을 받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전 세계를 그래픽으로만 낚은 그런 게임이죠 그리고 음악으로도 또 낚았어요 게임 시작할 때 오프닝 음악 일렉트로닉 기타 소리 들으셨죠 그 오프닝에 퀸의 전지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가 참여를 한 겁니다 사실 전 그때 브라이언 메이 몰랐습니다 그냥 게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브라이언 메이가 처음에 빵 하는 그 음악 네 그거 한 20여초 길면은 30초 되나요? 거기에 참여했다고 발매 전에 그리고 발매 후에도 굉장히 광고를 그걸로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짧게 나오는 음악인가 했더니 또 다른 블로거의 말을 인용을 하면은 게임 발매일이 못 맞췄기 때문에 음악을 만들다가 급하게 마무리했다는 그런 얘기를 적어놓은 블로거도 봤어요 외국 블로거입니다 배경음악이 없죠 정말 적막합니다 아무리 창고 안에서 싸운다고 그래도 배경음악이 없는 대전격투 게임은 보기 힘들죠 이 게임이 아마 최초의 배경음악이 없는 대전격투 게임이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게임은 8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버튼은 가드버튼이랑 공격버튼 하나 있습니다 방향키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먹이 나갈 때 있고요 발차기를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숄더를 이용한 공격은 방향키를 가일장풍처럼 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치기는 써머솔드킥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에서 위로 방향키를 움직이면서 공격버튼 누르면 박치기를 합니다 지금 봐도 그래픽 정말 괜찮지 않나요? 요즘에 3D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그래픽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플스1으로도 이식이 됐고요 3D5로도 이식됐고 슈퍼패미콤, 메가드라이브 어지간한 기종은 알게 모르게 이식이 다 됐어요 제가 플레이하는 기종은 PC버전입니다 어느 기종보다도 컴퓨터용이 그래픽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용 외에는 거의 플레이해보질 않았습니다 이 게임은 한국에 정식 발매가 됐습니다 쌍용에서 유통을 맡았고요 플로피 디스켓 버전하고 CD롬 버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CD롬은 그냥 CD 한 장이면 됐는데 플로피 디스켓은 무려 15장이었습니다 그것도 5.25인치가 아니라 3.5인치로 15장 정말 엄청난 고용량 게임이죠 드디어 날아다니는 로봇도 나왔네요 날아다니기도 하는데 외형만 봐도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덩치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 게임의 중간 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성은 정말 말하기 힘들 정도로 최악이긴 하지만요 서로 치고 받을 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때렸을 때 저렇게 부서지는 조각들도 하긴 이 부분은 그래픽 쪽이니까 그래픽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뽑아내긴 했어요 아 이 게임의 장점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자랑용으로 그래픽은 좋으니까 친구 눈 휘둥그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인용도 되니까 또 잠깐 즐길 수는 있어요 금방 질리고 게임성에 친구도 눈치를 채죠 어떤 게임인지는 이 게임이랑 당시에 비교됐던 게임이 원 머스트풀 2097이라는 PC용 대전격투 그 게임도 로버트끼리 싸우는 대전격투 게임인데 윈도우 이전에 도스 시대의 최고의 격투 게임을 뽑으라고 하면 OMF 2097 그 게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 보스를 발로 그냥 빵차서 고철 버리듯이 버렸는데 이게 뭔가요 아까 처음에 싸웠던 그 창꽂이기 로봇이잖아요 얘가 왜 또 나와 네 이 게임의 또 다른 단점 한 번 싸웠던 적을 한 번 더 우려먹습니다 두 바퀴를 돌아야지 끝판왕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게이머 입장에선 아쉽고요 지루하고요 그리고 이 게임은 컨티뉴가 안됩니다 한 번 지면은 다시 도전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15장이나 되는 플로피 디스켓을 가진 게이머들은 정말 어렵게 컴퓨터에 인스톨을 하고 난 다음에 엔딩도 못 보고 지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뜩이나 하드 용량도 부족한데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게임은 재미없다구요 오늘 제가 이 게임 엔딩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CD롬 버전이라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우와 2회차잖아요 지금 우리가 상대한 이 로더라는 캐릭터는 그래도 쉽습니다 역시 전투용이 아니라 그런가 봐요 보셨던 장면이니까 이런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인간형 사이보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 있는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빼먹을 뻔했네요 고릴라형 로봇이죠 창고 옆에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나를 수 있도록 개발된 로봇이기 때문에 힘도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고릴라를 닮았기 때문에 팔이 굉장히 깁니다 긴 리치 때문에 어지간히 만만히 봤다가는 그냥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체력 게이지 비트에 파란색 게이지가 쭉 올라가죠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지 힘이 모아지는 거고요 떼면서 방향키 입력을 해야지 공격을 합니다 정말 개발자 위주의 이런 키 입력 방식이죠 게이머를 배려하지 않았어요 2회차이지만 세번째 만난 캐릭터의 이름은 크러셔 첫 상대는 창고 두번째는 물건 나르는 애 그런데 세번째는 포장할 것 같은 손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잘못 만들어진 생산품을 파괴를 하는 그런 용으로 만들어진 로봇으로 보여집니다 로봇을 파괴하는 로봇이니까 로봇계의 킬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색도 녹색이잖아요 곤충이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인데 딱히 어떤 곤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이약 어이약 하면서 등장을 하잖아요 외형도 인간같이 생겼구요 무술에 특화된 그런 로봇인가 봅니다 일 잘하게 생긴 로봇이 아닌가 보니까 경비를 맡고 있나봐요 이 공장의 보안 담당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듬을 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듬을 타면은 제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CPU는 그 리듬대로 움직이니까 쉽게 이길 수 있죠 플레이 해보시면은 이 세번째 판에 싸웠던 그 파괴용 로봇보다 지금 싸우는 보안 로봇이 더 상대하기 쉬워요 그 파괴용 로봇이 A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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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越 실패 그 마이펫 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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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마지막 판 보스 전에 만난 중간 보스죠 센트리 우리 주인공보다 긴 리치 엄청난 파괴력 인간형 외모 차세대 드로이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중간 보스니까 경비대장 정도일까요 크기는 크지만 가벼운 금속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른 기동을 위해서 등에는 제트팩이 장착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날아다니지 제가 생각하는 로봇은 무조건 날아야 됩니다 날아다니지 않으면은 뭔가 로봇스럽지가 않아요 이 게임은 2편도 있습니다 1편을 아무리 욕했다고 해도 일단 사야지 욕할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지금 시대였으면은 벌써 인터넷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안 팔렸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요 그러니 2편이 나오지 이제 이 건물의 중심부로 갑니다 거기엔 끝판왕 이 건물을 제어하고 드로이드들을 조정하는 감독 로봇이 있죠 모습을 보니까 터미네이터 T-1000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버츄어 파이터의 끝판왕이 생각이 나고요 외형을 보니까 남성은 아닙니다 여성형 보스네요 손 모양을 보니까 정말 터미네이터의 T-1000이 생각이 나고요 이렇게 녹아버리니까 더욱더 터미네이터 생각이 납니다 저렇게 녹았다가 원래 들어오면은 에너지가 가득 차가지고 재생이 되거든요 에이 이번판은 그냥 포기해야겠습니다 이길 수가 없잖아 얘 봐 이건 반칙이지 에너지를 100% 가득 채우다니 이런 보스는 만난 적이 없었는데요 이야 참신합니다 끝판왕의 이름은 슈퍼 VSR 이네요 이 로봇은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고요 인간이 로봇을 관리하잖아요 그 인간을 대처하도록 만들어진 최초의 드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 인공지능이 뛰어난 로봇이라는 거죠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10년 이내에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받을 것 같아요 인간들이 마지막 보스를 처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구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엔딩 보실게요 엔딩에 뭔가 특별한 영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네들이 움직이는 동영상 만든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우려먹기죠 아... 이렇게 성의가 없다니 오늘은 모처럼 만에 도스 시절 유명했던 게임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